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인사하십시다. 서로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림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해주셔서 마땅히 우리가 가져야 하는 참된 믿음을 갖게 해주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야구보소의 저자와 수신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야구보소의 저자는 예수님의 육신의 친동생이었던 야구보사도고 그리고 수신자는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즉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백성들이 이 말씀을 받을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야구보소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야구보소를 읽을 때에 염두에 두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구보소는 전체가 5장 짧은 분량이죠. 내용은 한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참된 믿음이 주는 안정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는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세 번째는 믿음이 겸손을 낳는다는 것과 네 번째는 믿음이 진정한 인내를 낳는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참된 믿음은 우리 삶에 안정감을 줍니다. 야구보소 1장에서 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시련을 만나면, 고난을 만나면 우리 믿음이 파괴되는 것 같지만 사실 참된 믿음이라면 어떤 유혹도 이겨내고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올바르게 반응을 하게 해줍니다. 믿음은 잡아당긴다고 해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단단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우리는 시련은 나에게 없었으면 참 좋겠고 고난을 안 만나고 싶고 그러면 정말 좋은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믿음이야말로 시련을 통해서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안정된 삶을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다 안정된 삶을 살기로 원하고 안정된 삶을 살기를 노력합니다. 마음이 안정되고 또 가게가 재정이 안정이 되고 또 인간관계도 좀 이제 안정이 되고 직장도 사업장도 나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이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그 안정된 삶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허상을 쫓아가고 환상을 쫓아갑니다. 돈이 많으면 안정될 것 같아서 돈을 쫓아갑니다. 취업이 되면 안정될 것 같고 이제 자식들 학업이 끝나면 이제 좀 안정이 될 것 같고 사람들은 환경이 바뀌면 자신의 삶이 안정될 것이라고들 말합니다. 실제 그렇게들 생각하고 그렇게들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들은 다 거짓입니다. 속임수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이 세상에서 난 어떤 것도 우리에게 안정감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안정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네들이 안정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지금 우리에게 작정하고 말씀하시는 야구부서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야구부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내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받을 때에 우리에게 하늘의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덮을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시련과 풍파에도 안정된 심령으로 안정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서로 마주 보면서 인사하십시다. 샬롬 샬롬 평안이라는 뜻이죠. 평안을 구합니다.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평안하세요. 평안해라. 돈이 많아도 돈으로 평안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셔야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우리의 삶이 평화로워집니다. 야구부서의 첫 번째 주제는 안정감입니다. 두 번째는 참된 믿음은 진정한 사랑을 낳는다. 야구부서 2장 1절에서 3장 12절까지 이를 두고 말씀합니다. 참된 믿음이 우리의 삶에 사랑을 가져다 준다는 것은 참된 믿음이 있으면 내가 참된 믿음의 사람이면 사람과의 관계가 달라진다는 말이에요. 배우자와의 관계가 달라지고 자녀와의 관계가 달라지게 됩니다. 부모 형제와의 관계가 달라지게 되고 내 집 울타리를 넘어서 가까이 있는 이웃들, 직장 동료들 그리고 교회가 된 믿음으로 형제 자매된 지체들과의 관계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어떤 삶이 가장 행복할까요?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관계에 있습니다. 육선이 가득하고도 행복하지를 못한데 콩 한 조각만 있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부족합니다. 가난합니다. 지위가 낮습니다. 이런 금수저, 흑수저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아, 흑수저인데 늘 보면 얼굴에 웃음이 있어요. 마음이 안정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세히 보세요. 그런 사람에게는 늘 사람이 옵니다. 사람이 붙어요. 왜? 그 사람하고 있으면 같이 안정을 누려요. 마음의 평안이 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 옆에 가면 복잡해져요. 시끄러워져요. 어떤 문제도 막 생기는 것 같아. 세상 지면 다 짊어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사람 옆에 안 가는 거죠. 왜 그 사람을 찾느냐. 그 사람에게 가느냐. 막 돈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좋다. 이 말이에요. 평안하다. 이런 삶이 가능할까요?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삶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가능한지 그 답을 야구부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되게 믿을 때, 참된 믿음으로 행할 때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 우리를 진정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 주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 없는 것이 몇 가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감기, 기침이랍니다. 정말 멋지게 차려입고 멋지게 하당을 하고 했는데 감기 들여가지고 콧물 줄줄 흐르면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깨끗하고 싶은데 그게 그렇게 안 돼요. 막 기침 나오고 재채기하고 콧물 나오고. 두 번째가 연애, 사랑이랍니다. 사랑에 빠졌을 때. 누군가와 사랑을 하고 있으면, 사랑에 빠졌으면 표시가 나요. 아이고, 요즘 얼굴이 활짝 피었네. 미혼일 경우에 뭐라 합니까? 그 뒤에 딱 붙는 말. 요새 연애하나? 얼굴이 확 안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얼굴이 달라지고 옷차림도 달라지고 그냥 멋을 내는 거죠. 행동도 달라집니다. 맨날 그냥 휴대폰을 들고 왔다 갔다 해서 하고 퇴근 시간 땡 하면 총알같이 나가고. 연애하고 있을 때. 세 번째가 신앙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는 믿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종뎀을 선포하는 믿음. 그 믿음은 사람의 삶 속에, 그의 삶 속에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거지가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안 하던 짓을 선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참된 믿음이 들어가면 가는 곳마다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평화를 심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함으로 자신과 화평하게 되어서, 또 다른 사람과 화평하게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이웃을 섬기고 그렇게 믿음이 어리고 때로는 연약해서 실수도 많이 하지만 다듬어지지 않은 모난 인격 때문에 어려움도 많이 겪게 되지만 참된 믿음은 그 사람을 점진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점점 점점 좋아집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일이 생기기를 시작합니다. 제일 칭찬과 인정이 인색한 가족들로부터도 끝내는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변화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참된 믿음이 있으면. 그래서 처음에는 막 핍박하고 교회가 밥을 주나 돈을 주나 그랬는데 나중에 뭘 아십니까? 세월이 흘러서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저 사람은 진짜로 믿는 것 같아. 나는 하나님 안 믿지만 저 사람 보면 하나님 진짜로 있는 것 같아.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지. 참된 믿음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변화시켜줍니다. 진정한 사랑을 낳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야구부서에서 말하는 주제는 참된 믿음이 겸손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야구부 3장 13절에서 5장 6절까지 내용입니다. 참된 믿음이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고, 참된 믿음이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을 가져오게 하고, 뿐만 아니라 참된 믿음이 우리에게 겸손을 낳게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럽니다. 야, 저 사람은 보니까 진짜 믿는 것 같아. 진짜 믿음이야. 저렇게 믿어야지. 여러분, 그런 말을 할 때 뭘 보고 그렇게 말합니까? 어떤 행동을 보고, 어떤 모습을 보고 그렇게 말합니까? 보통은 물질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보통 재물에 욕심이 없는 사람을 두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기 이익보다 남의 이익을 도모하는 사람을 보고 그런 말을 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지갑을 선물을 해 줬어요. 그러면서 지갑은 선물은 그냥 하면 안 된다고 그 안에 이제 노란 색깔도 넣어가지고 용돈을 딱 이렇게 꽂아가지고 주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잘 아니까 하는 말인데 혹시라도 지갑은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주셔도 괜찮아요. 목사님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도넛 목사님 쓰세요. 매일 배달 음식을 시켜 먹든지 어디에 쓰든지 뭘 하든지 보고할 필요도 없고 그냥 목사님 아래서 쓰세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물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당장 저도 물욕이 있어요. 저도 물욕이 있어요. 그러고 이제 막 둘이서 좀 많이 웃었는데 모든 세상 일에 대해서, 세상 것에 대해서 완전히 욕심이 없었으면 참 좋겠지만 때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취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는 않아요. 그것을 가지고 비교하고 시험들지는 않아요. 그것 때문에 나는 없는데, 안 가졌는데 가지고 있는 너를 판단하고 비난하지도 않아요.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의 평안함을 잃어버리지는 않아요. 참된 믿음을 세속적인 욕망을 따라서, 세속적인 야망을 따라서 살지 않게 해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썩어지고 없어지는 세상 유혹을 따라서 살지 않도록, 세상 야망을 따라서 살지 않도록, 이렇게 참된 믿음으로 우리에게 양육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은 세속적 야망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천국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기를 배웁니다. 영원한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물질이 있든지 없든지, 많이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내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세속적인 것에 사로잡혀지를 않습니다. 참된 믿음이 세상을 분별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참된 믿음이 세상의 속성을 알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겸비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가져도, 갖지 않아도 겸손하게, 높아도, 낮아도 겸손하게, 자랑과 성취에도 겸손하고, 부끄러움과 실패에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익한 종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참된 믿음이 겸손을 낳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세상을 이깁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시험과 고난을 다스리고, 다스리고, 물질의 유혹도, 정욕도 다스리고, 세상의 자랑과 성공에 속지 않고, 그 세상의 가치관을 다스리며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을 가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다 쫓아가는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더 행복하고, 얼마든지 더 의미 있고, 얼마든지 더 가치 있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그 삶으로 보여주는 참된 믿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야구부서는 네 번째로, 참된 믿음은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야구부서 5장 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참된 믿음이 우리 삶의 진정한 인내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인내라는 말이 굉장히 귀해진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의 인내라는 말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참지를 않습니다. 뛰쳐나가버려요. 관계를 그냥 끝내버려요. 저 관계 속에 안 살아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볼 때 그렇잖아요. 조금만 더 참으면 될 건데, 살다 보면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것들이 참 많아요. 참지를 못해. 그러니까 상황이 더 악화되어 버립니다. 더 심각하게 해를 받게 되는데 그것을 몰라요. 알지를 못해. 하물며 믿음 안에서 이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참지 못하니 성령의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뭐 다 참을 수 있는 일인데 못 참는 것이 아닙니다. 참지 못할 일도 있습니다. 누가 봐도 참기 어려운, 인내하기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다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인내할까요?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까요? 이런 과거의 신학자들은, 일단의 신학자들은 야구부서를 싫어하거나 아주 경시했습니다. 심지어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도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를 기치로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것들을 드러내고 종교개혁의 지도자가 된 마르틴 루터까지도 야구부서를 뭐라 했느냐? 지푸라기 서신이다. 하찮은 거예요. 하찮은. 이 야구부서의 내용이 너무 윤리적이고 복음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가 워낙 복음 없이 행동을 강화시켰기 때문에 야구부서를 그렇게 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정말 큰 오해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항변합니다. 야구부서의 예수라는 단어가 두 번밖에 안 나오더라. 그런 서신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주와 그주로 믿고 모실 수 있겠냐? 오늘날 어떤 분들이 그래요. 그 목사님 설교에 예수라는 말이 한 개도 없더라. 진짜 복음 아니다. 설교들 때 예수가 몇 번 들어가 있는가 막 세고 이래. 복음을 몰라도 너무 몰라서 하는 행동입니다. 이에 대해서 신학자 벤겔이 이와 같이 답을 했습니다. 야구부 사도가 예수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예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가 예수님의 육신의 친동생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특히 예수 믿는 교인들이 자기가 누군지 예수님의 친동생인지를 아는 상황에서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하면 덩달아 자기 이름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려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자 했다. 벤겔이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야구부 사도가 회심하고 예수님의 제자 사도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예루살렘 교회의 일대 감독이 되어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는 그 가운데 자기 이름이 드러나지 않도록 예수 이름을 드러낼 때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거기에 공감합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많은 때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할 말 안 하는데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이 되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야구부서는 예수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성경의 그 어느 책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야구부서의 내용은 보금서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보금서에 있는 내용을 야구부서에 무려 27군데나 인용을 하고 있어요. 27군데니까 야구부서 전체 25% 4분의 1에 해당되는 분량이 보금서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야구부서는 행함을 말한다. 행함의 책이라고 하니까 그 내용이 보금과는 좀 상반될 것이다. 반대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구부서의 주제는 참된 믿음은 진실한 행동 행위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그 믿음이 그의 삶 속에 행위로 나타나 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숨겨지지가 않습니다. 삶으로 행위로 나타나 지게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로마서가 보금을 말한다. 로마서가 보금과 은혜를 가르친다. 그런데 야구부서는 행위를 가르친다. 그래서 야구부서는 보금과 반대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와 믿음은 행하는 것이다. 이 둘은 서로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짝을 이룹니다. 서로를 돕는 완전한 짝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예수를 주와 구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안 데려가시고 세상에 살게 하셨어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구원받은 그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행동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구부서와 로마서는 서로 짝이 됩니다. 대치되고 배척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완전하게 채워주는 짝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믿음이 하나도 없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단은 큰데. 어떤 부분이든 주님을 믿음으로 주 안에 있음으로 변화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임했는지 어떻게 아냐? 그의 삶을 보면 알아요. 그의 열매로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야 나는 날마다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생각하고 나는 좋은 사람인데 열매는 전부 나쁜 것만 맺어. 그럼 그 속에 나쁜 게 있는 거예요. 삶이 변화되지 않는 믿음. 삶에 변화가 없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그러면 집에 누가 잠깐 왔다 갔어요. 한두 시간 집에 잠깐 왔다 갔어요. 그 친구를 막기 위해서 청소도 하고 음식도 하고 차도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손님이 오고 손님이 왔다 가면 왔다간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단 한두 시간이라도 앉았다가 그냥 가도 앉았다간 흔적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내 집에 내 마음에 주님이 들어오셨는데 어떻게 어떤 변화도 없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어떤 흔적도 없을 수가 있느냐.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얼굴 표정으로 보이잖아요. 내가 막 싫어 지금 막 그냥. 그런데 말은 안 하고 입은 닿고 있지만 얼굴 표정이 싫다는 게 보여요. 아 나 기뻐요. 하지만 그냥 다운되어 있는 게 딱 보이지 않습니까? 마음에 있는 것이 입술로 마음에 있는 것이 표정으로 마음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주님을 믿는데 어떤 변화도 없을 수가 있습니까? 삶이 변화되지 않는 구원 삶에 변화가 없는 은혜는 진짜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짜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인지 알고 싶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종종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질병을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가정의 여러 가지 직장의 여러 가지 형통함을 위해서도 또 기도하지만 사실은 가장 기도하는 많이 하는 집중하는 부분은 믿음입니다. 복음을 바로 깨닫고 구원받는 믿음을 갖게 해주시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삶에서 체험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라. 그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해주시기라. 우리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정말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오직 믿음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불신앙의 세상 속에서 믿지 아니하는 학교와 친구들 그 모든 처하는 환경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하나로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고 부끄럽지 않고 담대하고 주변에 선한 역량을 끼치고 정말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삶을 살안자 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성도들이 어떤 시험과 군함 가운데서도 그 믿음으로 말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큰 사람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오래 다녀도 참된 믿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받아서 봉사도 하고 그래서 자신을 크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냥 종교생활하는 종교인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의심이 되는 교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누가 뭐라 에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스스로 내가 믿음이 있는가 자기 믿음을 확증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심판 날에 양과 염소로 나뉜인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염소 우리를 향해서 나를 떠나가라 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항변해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로 됐는데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조 자네였는데요. 주의 이름으로 능력 행했는데요.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도다. 우리가 염소 무리에 들지 않기를 강구합니다. 한국교회에 이런 사람이 너무도 많다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 가정은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이렇지 않기를 강구합니다. 염소 무리에서 속히 떠나서 양의 무리에 들어 있기를 바랍니다. 불법에서 나의 법에서 나의 경험과 자랑의 법에서 세상의 법에서 가치관에서 떠나서 주의 법으로 주의 말씀의 법으로 주의 은혜의 법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청소년 청년 시절에 예수님을 믿게 되면 교회에서 믿는 가정들을 보잖아요. 믿는 가정에서 부모님이 또는 엄마가 믿어서 같이 교회에 나오는 친구들 보면 얼마나 부러운 줄은 몰라요. 본인들은 지금 집에서 교회 가면 집 나가라 해서 하고 그러면 교회 오느라고 기도회 철회 기도회 참석하느라고 정말 그냥 대문 소리도 안 나게 살짝살땅 나와가지고 도망쳐 나오고 그래서 기도하고 가고 부모님이 예수 믿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친구들이 너무 부럽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나도 나중에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지 그런 소원을 갖게 됩니다. 믿는 배우자를 만나는 게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어렵게 또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정말 아이가 복중에서부터 성령의 은혜를 잇기를 바라요. 기도하고 내가 하지 못했던 거 그것들까지도 다 소원을 담아서 기도하고 태교하라고 클래식 음악 틀는데 우리는 찬양 틀어놓고 성경 읽고 아무리 그 믿음이 부모가 부족해도 그래도 교회 안에서 임신을 축하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또 그렇게 기도가 없는데 축복을 받으면서 태어나고 자라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모태신앙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죠? 엄청난 큰 축복이에요. 은혜에요. 어떤 분이 임신했다는 거 딱 알리고 목사님 얘 이름을 지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그때부터 낳을 때까지 걔 이름 가지고 기도하죠. 왜? 평생에 불려지는 이름이기 때문에 부모는 몇 끼 놔놓고 자기들은 편하게 있는데 저는 계속 기도 합니다. 그게 얼마나 복이냐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내가 모태신앙인 이고 우리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내가 직분이 뭐고 교회를 얼마나 했고 그것이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정말 중요하고 더 복이 되려면 그 안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참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진짜 중요한 것은 참된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이게 중요하다. 부모님 따라서 교회 왔는데 이제 내가 진짜 내 고백으로 믿느냐 진짜 내 삶으로 믿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믿음이 있느냐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가 교회 나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부모님이 교회 나옵니다. 한 주 한 주 교회 나오는 것이 적응도 되어가고 그렇게 몇 달이 더 가고 몇 년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 부모님이 참된 믿음을 가지셨나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걸로 그냥 그걸로 안심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을 갖도록 우리는 먼저 나 자신이 참된 믿음을 가졌는지 확증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가족 내 자녀들 그리고 교회 안에 나에게 맡겨진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베스트 세 가족 그리고 믿음이 어리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저들이 참된 믿음을 갖도록 저들이 예수 믿는 그 복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본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저렇게 좋구나. 예수 믿으면 저런 가운데서도 감사하는구나. 예수 믿으니까 그 중심이 안정되어 있구나. 나도 이제 어려움이 왔을 때 나도 이제 예수 믿으니까 기도할 수 있구나. 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구나. 나는 그냥 말주변도 없고 나는 좀 활발하지도 않고 나는 예수 믿은지 늦게 되고 그래서 나는 좀 혼자인 것 같고 외롭고 소외된 것 같은데 정말 내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식구들이 있구나. 혼자가 아니구나. 나처럼 활발하지 않아서 나에게 말을 그렇게 잘 안 해줘서 그렇지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고 기도해 주는 식구들이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믿음 행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온전하게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주의 말씀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로 제 믿음을 살펴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삶이 안정감을 갖고 내가 다른 사람들과 진정한 사랑을 주고받고 내가 정말 겸손하고 인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이 받는 그 믿음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크리스토인이고 크리스토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삶으로 내 믿음을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활짝 열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품어 주시고 친히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점진적으로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믿음의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